도전거 살래 아 야광어리님 두개에 222개 222개 감사합니다 222개 22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비우 님도 감사합니다 그럼 돈 좀 더 모으자 그냥 에잉 쓸까? 너무 빨라 차가 그 말은 더 뒤인 차 뒤인 탈 차면 돼 앞에 있는 차를 차를 따라가라는거보다 뒤인 차를 타면은 뒤지는데 이는 존나 어렵네 넣다! 아하하하하 후우 됐어 와 막 장애물이 막 이건 뭐야 으아 아깝다 너무 과석에 붙었어 아하하하하 아유 조금만 더 빠르게 방향을 조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야잇! 흐흐흐흐흐 아 잠깐 한 끈 차이야 손만 뻗으면 다닐 것 같은데 흐 넣어넣어넣어넣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받은 내 꽃경만다 이거받은 내 꽃경만다 그렇지! 저거 안된거였어? 그럼 애초에 미리 앞으로 가있자 아 너무 앞으로 가있어 너무 빨라 내가 몸이 그렇지 드디어 파인 알리 어이 잠깐만 으잇 꺼어 으아하핳 내가 타고있는 차가 하필 그통사고가 두석균 향기 감사합니다 두석균 향기 감사합니다 두석균 향기 하이 여기 졸라 어려운데 여기 타는거 하아 이게 진짜 한 끗 차이로 적게 된다 그러면은 약간 못할 것 같을 때 떨어지자 어 크리가 된다 아 왜 저기 납땅하면 되는지 약간 뭐라야되지 땅에 떨어질 것 같은데다가 점프를 하면 돼 여기 땅을 노려고 하면은 차를 타 역시 에헹 또 꺾어야되네 땅을 노려 땅을 아 너무 멀리갔어 어어 와아 이거 진짜 멀리 날아가네 아 야 이 차는 사고나는 차야 이 차 타야돼 후우 안녕 헛 얍 아 야 저 밑에 너무 어렵냐 여기 이거 거의 운이 약간 작용이 될 것 같애 오케이 내가 원한 차 다 제대로 쐈다 딱 이 차야 이 차 사고 안나 문은 여기야 좀 뒤에 있자 콜라시 후우우 메이메이어서 어빌리티 23,000원 쓰읍 뭐 사지? 포터블 트럭 이게 땅 밑에 포 포터 트럭 하나 까는 건가 보지? 백 트럭 마지막에 있던 트럭으로 다시 가는건가 봐 쫌프했다가 에핑워드 슈퍼 트럭은 뭔데? 75,000원이네 이것도 7만원이네 트럭필드 어... 그럼 이건 사지 말고 제트팩을 한번 사볼까? 제트팩을 한번 사볼까? 레벨... 테이션? 아 리뷰테이션? 렛츠 더 플레이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와... 미쳤다 저거 뭐야 와... 저거 뭐야 어 으어어어아잌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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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앗 흐흐흐흐흐흐흐 공중무양? 이거 존나 좋은거 아니야? 에이... 제가 운나 컸! 어 되게 시원합니다 느낌이 진짜 저기다 따라가 지금이야! 미리 꺾어! 그렇지! 헉! 와어어어왔 men 까 ace! 미리 가있지마 으아 됐다 이거 되게 좋은거 아냐? 3만원 아 그렇게 비싸네 깃털모양이 보니까 약간 천천히 떨어지나? 천천히 떨어지는거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근데 천천히 떨어지는거는 되게 큰 효과 없을거 같은데 3만원짜리 치고 어 뭐 체력이 없어 어깄다 오! 우리 앞에 한번도 없는데? 계속하고 있어야지 어깄다 잠깐만 반대로 타나? 반대로 간다 차가 앞에 안보여 아악! 되게 길다 텔레포츠도 있다고요? 맨 오른쪽으로 타고있자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벌써 반대로 타야되요 이제 이게 어휴 앞에 한벌어 완전 가벼워 개버럭이야 이거 우후우우 나이스 3-5탄 오른쪽 아래로 가란 것 같은데? 휴지판이 일로 가는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건가? 아 저기도 트럭이 또 오네 점수 준다 막 채공시간이 길면 점수 줬나봐요 아 젤차야겠다 얜가? 앞에 있는거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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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있으면 돼 아 너무 멀리갔어 다음 다음 차를 타고있으면 얘네가 오고 아 야 야 너무 아깝다 저거 저런템 없나 아깝게 죽거든 내가 좀 약간 뭐라야되지 차를 잘 붙잡는 그런 능력 없나 또 떨어지래 떨어지자 과감하게 그렇지 오 끝 아 나왔는데 나왔는데 진짜 나왔는데 꼬리 눈앞에 보였는데 그렇지 또 오른쪽 아래로 과감하게 떨어집시다 아아 저거 어떻게 그런 아이템 없나 후크를 사야되나 후크 후크 사면 안떨어질라나 이런 후크 사세요 한번 사러 가보자 한번 그 얼마야 후크 아 4만원 이거 언제 모아 나 2만원밖에 없어 2만원으로 갈 때까지 난 기다릴수가 없어요 아 재키랄 차에 치웠다 마우스 세로로 360도 돌려진다고? 오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어따 써먹어야 이거? 아 까비 음 야 너무 어렵다 아 돈벌어 이거하면 오우 야 이거하고 돈 어떻게 버려 ㅋㅋ 후우우 흐흐흫흐흐흫 이거 어떻게 써먹어요 네 방송도 못보아 이거하면은 너무 주는거 왔긴 해 안주는거 같은데 스턴트 오케이 오른쪽 아래로 지금이야 그렇지 오 여기 떨어진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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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에 걸렸지? 오케이 깼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여기 마지막에 뜬건가 역시? 어그로야? 여기서 이러면 되는거 아니야? 어 뭐야? 어 잠깐만 반대로 뛰어야 되는구나 이야 이거 또 뭐야 지금까지랑 달라 희이이이이 어 존나 쉬운데? 아니네 이거 지금 그거 같애? 이마트에서 그 막 그 뭐야 그거 에스컬레이터에서 지금 괜히 그냥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애 아악 흰 부분을 밟아야 되는데 여기 위에 부분 그래 점프로 하지 그렇지 28,000점? 뭐야 오케이 4만점 모아보자 뭐 그러면 근데 4만점짜리 사면 다 그 다음 어떻게 사냐 이제 그 다음보다 비싼거 안그래? 근데 그만큼 후크가 좋은거 아닐까? 4만원인데? 아유 까비 좋았어 오오오 존나 무서워 흐흐흐흐흐흐 이거 타주 아이고 야 어떻게 저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는거야 그 얇은 틈으로 가능한 일이야? 꼬리좀 멀구나 아악 꼬리좀 머네 여기서 점프해서 그냥 점프할 수가 없네 커스텀 모드에서 포인트 쉽게 모을 수 있어 야 진짜요? 그래? 으아악 몇 점이지? 29,000점 뭐지 꼬리좀 앞에 보이네 아 여기다 뭐야 뭐 통나무가 있어 와 흐흐흐하 와 지옥이다 야, 씨. 트럭, 트럭의 지옥이다. 와,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진짜 왜 아무것도 안 보여? 트럭이 길 다 막아요, 시야를. 왼쪽으로 한번 빠져볼까, 한 번? 왼쪽으로 한번 빠져보자, 이번엔. 그렇지. 이거, 이거. 아! 야! 너무 변칙적으로 움직인다. 와, 개판이야. 와! 야, 여기 어디야! 앞으로 보내줘! 커스텀 한판에 15,000점 버는 거 있다고? 해보자, 한번 그래. 뭔데, 뭔데. 커스텀에 돈을 그냥 공짜로 줘요, 그냥? 워크첵 가야되나? 보밋이 토한다는 거 아닌가, 이거? 해봐야지. 돈 맵?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인기순. 이지 포인트? 아, 있다. 이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됐다. 생겼다. 일단 이거부터 해볼래. 봄이 진 더 볼. 뭐야, 이게 이상해. 트럭이 없어. 어? 설마 이거, 이거 돈 버는 거야? 설마 이거 또 이렇게? 어? 끝났다. 뭐야, 이건 목적지가 어디야? 뭔지 모르겠다. 이지 포인트. 와, 이거 너무했다, 이거. 와, 이거 너무했다. 이거 안 막히나? 여기 돈을 준다고, 이거 이렇게 해서? 잘 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닌가? 밑에 골인가 저거, 그냥? 그냥 골인가? 뭔데? 길거리 야이거는 어어.. 제가 급할때만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해 궁금하거든요? 훅이 좀 궁금해요 언 라악 음한개만 쓸 수 있나보네 가자 뭐야 아 저기 쿨타임인가보지 이게? 클릭하면 거기로 날아가고 근데 이거 필요없.. 굳이 안쓰고 이긴거 같은데? 흐흐흐흫 굳이 그거 안쓰고 깼는데 뭐지? 오히려 방금처럼 더블저프가 없었는데? 더블저프가 없네 없네 더블저프가 없었어 지금 근데 깬거야 갑자기 흐흐흐흐흫 쿵은 정말 위험한순간에 한번씩 써야 뭐야 정말 위험한순간에 한번씩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자 써봐야죠 밤 나무 맞은건가? 쿨이 그렇게 길지도 않네 뭐야 날아간거 맞아? 이게 날아간.. 멀리 한번 써보자 멀리 치 치가안나 너무 멀어서 안되나? 아아아아 멀리니까 좀 튀긴다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아.. 깜짝이 이거따고 무조건 깨는것도 아니야 사실 이게 좋긴 좋은건데 아까처럼 아슬아슬하게 못 떨어지는 일이 좀 적겠네 확실히 높은데 떨어질때 아잇 아잇 여긴 더블저프가 난거같은데 저 나무 3개짜리 땜에 그 피해 존라 힘들어 후우 아아아아 그 위에 보면 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게 빨리 가야되는거 같애 위에 뭐 얼음덩얼 얼음덩얼에서 떨어져 어 오케이 어 뭐야 왜? 황점프 제대로 했는데? 여기서 더블점프기지야 여기서는 더블이난거같애 이거 괜히 이거 사니까 또 씨발 쓸데가 없네 더블로 갑니다 에어疼 오? 깬거야? 오케이 결국 4만원으로 썼지만 쓰지않는 어 쓸더 판이 나오겠지 뭐 쓸만한 판이 나오겠지 후! 뭐였어? 어어! 쨔아! 나 방금 컨트롤 눌렀어 앉을라고 머리 숙일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긴 없습니다 숙이고 싶었어 으아악! 흐흐흐흐 와 드럭게 어렵네 더블 점프 그냥 쓰고 싶다 계속 같이 더블 점프도 쓰면서 같이 쓰고 싶다 와 왜 아수라장이야 와 저러면 저거 피하라고? 리빈님 감사합니다 왼쪽 왼쪽 저 트럭 아수라장 사이에서 어이 이게 맞았네 호우! 저 사이에서 장애물까지 피하라고? 너무했다 정말 점프! 하나도 점프! 점프 점프! 아아아아아악! 하하 으악! 아 저게 맞네 이맵 이 맵 이 맵 트럭 본 매트에 있으면 하이패스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어니? 최대한 끝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이더라고 어, 근데 게쉽다 내 앞에 안보여 불안해 어! america 와이 와이 반생 마지막탄이구나 에헤 뾱 뾱 뾱뾱 뾱뾱뾱 어 뭐야 장애물 해도 돼 저게? 아 장애물 해도 되는거였어? 장애물 하면 안되잖아 이렇게 바로 죽어버리잖아 지금 위도우메이커다 뾱뾱뾱 어어! 트럭을 잘못 고른거 같은데 흐흐흐흐흐흐 오케이 100살 야 제대로 하겠어 저런 온께 초보들이나 저렇게 하는거야 근데 일단 조금만 깨고 나도 초보처럼 해야겠다 후우 됐다 여기까지만 깨고 헤헤헤헤헤헤헤 앞에 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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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우! 바로차! 그렇지 헤헤헤헤헤헤 좋아 달려라! 마지막은 여기서 뿅! 그렇지 그렇지 다음 스테이지로 레이저 뭐야 저거 흠 모양이 숨어서 피해야돼? 흠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